어서오세요, 금량 주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으름 나쁘지 않았죠? 바닥을 잡아주는, 자, 이런 횡보성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만 봐도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방의 힘이 강력하다는 건데 이런 횡보성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임을 변화하려는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곧 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들의 자금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자금이 금량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량의 8천억 유상증자.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2% 급락을 했어요. 확인이 되지도 않는 내용을 발표한 언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미확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하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최근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 봉급도 줘야 되고 생산 캡파를 맞추려면 공장도 줘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자,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간저간 많은데 수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자, 유상증자를 일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8천억까지 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이만큼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로는 유중 얘기가 나올 순 있어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돼요. 자, 이미 유상증자를 할 거를 예상을 하니까 주가가 이미 밀렸어요. 자, 쉽게 말하면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이 선반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급량은 유중이 나오든 전환사체가 나오든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급량의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급량의 주가가 반등이 거세게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있는 추세선을 그대로 밑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자리 있죠. 3만 5천원인데 여기 있는 가격대에서 급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 반등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자, 첫 번째로 거래량, 즉 돈이 밑에서 들어오는지 자, 이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반등 자리에 왔다고 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세력들이 돈을 쓰는지 자, 급량의 주가가 메리트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첫 번째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실적인데 자, 급량뿐만 아니라 모든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라서 실적이 당장은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언제쯤 나오냐면요. 25년도 중반부터 26년도 초기에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돼요. 자, 내년에 우리가 4695 배터리 나오죠. 이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업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면서 급량으로 다시 자금이 순환이 되는데 중순에 물품을 납품한다고 치면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거는 25년도 후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25년도 중반부터 주가의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가 급량을 가져갈 때 매수 단가가 있죠. 자, 평균 단가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6만 원까지 맞추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자, 분할 매수로 우리가 급량을 차곡차곡 사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닥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증권사도 예측을 못하는 게 바닥인데 바닥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급량은 이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 시점에서는 추세전환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자, 이러한 예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타점 싸움이라는 거예요. 매수가가 얼마나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펠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10만 원 위에서 매수 단가가 있다면 급량의 주가가 언젠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매수 단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야죠. 그래서 최근과 같이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는요. 여러분들 걱정 없이 분할 매수로 차곡차곡 비중을 높여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만 원까지 도저히 낮출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최대한 낮춰보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거는 이제 돈이 아니라 이제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금량은 언제든 정고점을 뚫어주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걱정이 주가의 바닥 부근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바닥이 거의 다 왔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미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같이 대기업들은 주가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세력들의 돈이 점차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낙수효과라고 대기업으로 흘러간 자금들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자, 금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바닥 구간에 다 왔으니까 우리 잘 견디면서 수익 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영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면서 같이 갈 거니까 우리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금량에 관한 최신 정보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금량 우리 금량 주주 여러분들 너무나 걱정이 많은데 제가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중요한 정보들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오셔서 편하게 받으시면 되시고요. 자, 금량을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자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매수가 시원하게 잡아드려요. 여러분들 이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타점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정확하게 공략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중요해요.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만 하셔도 되고요. 급등주 순환주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커피값 벌어 가셔도 돼요.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어요. 오른쪽 화면에 파랑색 버튼 있죠? 입장 버튼인데 눌러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4826-6818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밖에는요. 우리 광고업자들 그리고 영업자들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훔쳐 가려는 세력들까지 존재해요. 그대로 정보를 나르더라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 소통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장이 어렵다는 점 이것만큼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5초면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더 힘을 써서 보내주시고요. 금양 핵심 매매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래요. 매매자료 안에는요. 매수가와 매도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매수가가 존재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저렴한 가격까지 왔으니까 공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좋은 매수가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 안정적으로 매매하자고 비공개 보도 자료까지 넣어놨어요. 심리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결국에 수익을 판가름하는 게 심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보도 자료들 제가 꼼꼼하게 넣어드렸고요. 금량 가져가면서 우리 손실복구도 해야 되잖아요. 자, 히든 무료추천주 이거 아무나 안 드리는 건데 제가 한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니까 제가 최소 수익률 150% 이상 나는 종목 넣어드렸으니까 이거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 시드머니 마련하시면 금량으로 우리 추가 매수하자고요. 소중하게 제가 한 분 한 분 금량의 핵심 매매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로 금량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번호는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010-4826-6818 제 개인 번호인데 자, 문자로 금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일지 보내드리겠고요. 소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소통방이든 매매일지 무료예요. 저는 돈 받고 장사하는 장사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손가락으로 이거 한 번만 누르면 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눌러주신다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면서 금 양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금 양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도록 선봉대 역할을 할 거니깐요. 여러분들 힘을 좀 실어 주시고요. 금 양의 주가가 지구 끝까지 돌파하는 그날까지 제가 금 양 전도자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단타 공략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국내 시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이러한 시장에서는요. 종목들을 오래 깔고 가는 것보다는요. 변곡점을 활용한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국내 증시는요. 기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평균 수익률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 증시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계좌 자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단타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제목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하게 한 분 한 분 포장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이거 3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수가는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있죠. 이 가격 이하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도 똑같아요. 제가 16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가격에 딱 걸어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결국에 올라가면 어때요? 자동으로 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매수를 하고 목표가에 매도만 걸어두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수익은 여러분들 계좌 자산에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손절가가 있어요. 손절가는요. 매수가 대비 절대로 3%가 넘지 않아요. 3%가 넘는다면 매수가를 잘못 잡은 거예요. 절대로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손절가는 최대한 짧게. 목표가는 최소한 10% 이상으로 잡아야지.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수익이 쌓여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는 추천 내용까지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아침에 단타 매매할 때 가뜩이나 수익 챙기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이 내용, 저 내용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용은 한 번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날 이렇게 제가 모두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실패 없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단타 공략반은요. 하루에 매매를 두 번을 진행합니다. 두 번을 진행하는 이유는 있죠. 아침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신다. 아침 매매도 되고 오후 매매도 된다. 이러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내드린 가격 9시 30분에 매수가 체결이 됐죠. 그리고 말씀드린 목표가 자, 여기다 걸어놨을 거예요. 자동으로 체결이 돼요. 11시 30분에 우리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때 수익률이 10%가 살짝 넘어요.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12시 이후에 신규 종목으로 가거나 똑같은 종목으로 타점을 다시 잡는데요. 이날은 동일 종목으로 진행을 했어요. 오후 1시 30분에 문자는 11시 30분부터 12시 이전에 당연히 가겠죠. 이날은 1시 30분에 보내드린 매수가가 와서 매수가 체결이 됐죠. 그리고 1시간 뒤에 매도에 걸어둔 물량이 자동으로 매도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수익률이 15% 정도가 나왔어요. 오전매매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수익률 10% 가져가셨을 거고요. 두 번 하신 분들은 어때요? 20% 수익률 챙길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타 공략반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정보도 있고요. 기법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정보와 기법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력들만 이득을 보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죠.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는 단타 매매를 하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 변동성이 크고요. 변곡점이 굉장히 잘 나와요. 하루에 최소 수익률 10%씩만 챙겨도 우리의 인생이 점차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해서 자산을 늘리고요. 자산을 늘리게 되면 그때 돼서야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지 중장기 관점에 투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돈을 만드는 거 이 시드머니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시드머니 마련해야 되는 분들은요. 무조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릴 번호 있죠. 010-4826-6818 문자로 단타라고 전송을 해 주셔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종목의 변동성에 영향이 없는 인원들로만 추려서 갈 거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신청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존 인원이 나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는요. 단타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수익이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갖고 간다고 해서 절대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변곡점을 활용한 매매가 필수라는 거고요. 단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국내 증시에서는 무조건 시드머니를 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단타라고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단타 공략반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좋아요 받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서로 공평하게 좋아요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만원으로 매매를 시작하셔도 되고요. 커피값 벌어 가셔도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 수익나는 영상들 올려드릴 거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세요.